곧 세 번째 데뷔를 앞두고 있잖아요. 좀 자세한 얘기 부탁드려요. 2013년도에 탑독이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폭망. 폭망. 2013년 5년 전이에요, 그렇죠? 네, 5년 전 데뷔를 했었고 이제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제이제이라는 그룹으로 한 번 더 데뷔를 했었는데 짧게 하는 프로젝트성 그룹이어서 해체가 되고 거기에 켄타라는 친구랑 같이 듀엣으로 그룹이 준비 중입니다. 근데 우리 비디오스타는 늘 최초 공개를 환영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비디오스타를 통해서 최초로 JBJ 95의 데뷔곡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. 제목이 뭐예요? 원래 제목이 있었는데 쇼님 때문에 네? 제목이 바뀌었어요. 왜요? 원래 제목이 왜 이렇구나. 어머, 정말 똑같았어요? 이었는데 오, 미안해요. 어머, 어머, 어머. 죄송해요. 이제 워낙 유명한 노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진짜 못 보지 않을까 해서 웨이백을 빼고 홈이라는 제목으로 그냥 홈으로 그냥 홈으로. 네. 제목은 바꾸더라도 이제 곡 중간중간에는 웨이백 홈이라는 가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, 아쉽겠네요. 아, 아쉽겠네요. 그래서 좀 미운 거예요? 조금. 아, 아쉽겠네요. 괜찮아요. 이거 해도 돼요. 아우.